가눈 알바니아의 고원 양치기 소년 할리도는 오늘도 흑벽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다. 그가 가진 유일한 책, 알바니아 민족 영웅의 이야기, 스칸데르베그였다. 그는 오스만 제국에 맞서 알바니아를 지킨 구국의 영웅이었다. 할리도는 이 멋진 이야기를 함께 나눌 형제들이 없었다. 옆집 헥토르는 형이 일부러 악역인 오스만의 술탄을 연기해서 동생에게 자신이 영웅이 된 듯한 기분을 맛보게 해주는데 말이다. 예전 어머니한테 왜 자기한테는 아버지도 형도 없냐고 물어본 적이 있다. 어머니는 시간이 되었을 때 그것을 알려주겠다고만 대답할 뿐이었다. 그런데 눈을 돌려보면 옆집은 오히려 예의적이었다. 그 집 말고는 대부분 형제가 없었던 것이다. 다른 집에서 그들에게 왜 형제가 없냐고 묻는 것은 엄청난 결례였다. 만약 실수로 그런 질문을 한다면 납과 같은 무거운 공기가 그들을 감싸 쥐며 짓누르기 마련이었다. 할리도 내 13살 생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다. 항상 집안일만 하는 어머니가 그가 양을 치고 있는 곳으로 왔다. 할리도는 나무 그늘에서 뿔피리를 불고 있었다. 어머니는 양을 울타리 안으로 몰아넣으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그녀는 그의 손을 잡고 돌산으로 올라갔다. 그 곧 으슥한 곳에 묘비가 세 개 있었다. 묘비 세 개에 새겨진 이름 모두 자신과 성이 같았다. 그리고 죽은 날이 같았다. 할리도는 그것이 자신의 아버지와 두 형의 묘비라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보아라. 이것이 내 아버지와 두 형의 무덤이다. 내 아버지는 150년 전 내 아버지의 증조할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했고 내 아버지의 복수에 대한 복수로 내 두 형이 무덤의 갓. 내 큰 형은 상반신만, 내 둘째 형은 하반신만 발견됐다. 모두들 그냥 내 두 형의 시체를 한 대 합쳐 장을 지내라 했지. 하지만 나는 빚을 내서 둘 모두의 장을 지냈어. 할리도는 눈만 껌벅했다. 그래서 어쩌라고. 순간 눈이 번쩍했다. 어머니가 뺨을 후려친 까닭이다. 그래도 몰라. 카눈, 카눈이야. 넌 이 치욕을 안고 살 수 있느냐? 할리도네 무의식에서 뭔가가 갈고리를 걸고 기어 올라왔다. 카눈, 카눈, 모든 남자 어른들께서 숨죽여 말하던 단어. 카눈, 카눈 아무도 그 의미에 대해 모르지만 모든 사람이 그 의미를 알고 있었다. 복수어, 복수어, 누대에 걸친 복수어. 카눈이라 함은 명예 복수의 관습이다. 받은 것은 반드시 되돌려줘야 한다. 만약 아버지가 살해를 당했는데 아들이 복수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매장이 된다. 사람들이 이 법칙에 맹종하는 까닭은 이것이 이 지역의 사람을 유일하게 평등하게 만들어주는 법칙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저는 도대체 누구를 죽여야 하는 거죠? 저 산 위쪽 오두막에 사는 고서프 영감이다. 그가 자기 아들들을 시켜서 내 남편과 우리 아들들을 죽였지. 그 사람의 아들은 또 다른 사람의 아들에게 살해당했고 그는 신분을 숨기고 저 위쪽 산으로 숨어들었단다. 내가 양을 세 마리 주고 경찰에게 알하는 사실이다. 할리도는 고개를 숙였다. 아, 그럼 저는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추하게 일그러졌다. 그럼 나는 이 가문에서 너를 추방하겠다. 그리고 마을에 카눈을 거절한 아들임을 공표할 거야. 그러면 이 마을에서 아무도 너와 말을 섞지 않을 거야. 여자애들, 너를 평생 격렬할 거야. 너는 결혼도 못하고 이 마을에서는 더 이상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이다. 할리도는 서글픈 감정이 들었다. 이 어리석음은 대체 뭐란 말인가. 곰곰이 생각할수록 짜증이 치밀어 올랐다. 무용한 복수의 소용돌이 속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말려들어가야만 하는 이 상황. 차라리 그래, 그냥 이 마을로부터 도망치면 될 것이 아닌가. 하지만 이놈의 나라는 어디에서든지 이방인이라면 카눈의 소용돌이로부터 태어난 자식들임을 알고 있었다. 이방인은 도망자 취급을 받았던 것이다. 할리도는 칼을 쥐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음을 알았다. 그는 지독한 외로움을 느꼈다. 그는 글을 쓰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러나 이 나라 사람들은 피를 묻힌 이야기가 아니면 문학 취급을 하지도 않았다. 할리도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되었다. 아버지에 칼을 주십시오. 할리도는 금음달밤에 돌투성이 산길을 올랐다. 가스 랜턴이 흔들릴 때마다 낮은 관목의 가치가 으스스하게 손을 흔드는 것만 같았다. 할리도는 저돌투성이 산 위쪽 안개에 휩싸인 공간으로부터 고서프 영감의 집이 마치 유령처럼 도단하는 것을 보았다. 고서프 영감 아무도 그이가 어떤 사람인지 몰랐다. 할리도는 영감이 산을 내려가는 것을 양을 치면서 지켜본 일이 있었다. 땅을 향한 시선, 음울한 표정 그는 이미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았다. 그의 구분 등을 지켜보고 있으면 마치 지옥의 중력이 그를 보이지 않는 줄로 묻고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는 것 같았다. 할리도는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었다. 고서프 영감의 오두막에서 옅은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이 야심한 시각, 그는 아직 잠에 들지 않은 것 같았다. 할리도는 아마포에 싼 칼의 감촉을 느끼며 벽에 붙어 창쪽으로 가까이 갔다. 할리도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창 너머를 봤다. 고서프 영감은 안경을 쓰고 책을 펴놓고는 무엇인가를 쓰고 있었다. 산길을 내려갈 때의 눈빛과 달리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영감의 눈은 총기가 넘쳐 흘렀다. 할리도는 눈이 어둠에 적응하자 영감의 집안을 가득 메운 책장이 시야에 들어왔다. 엄청난 양의 장소였다. 이 영감, 보통 내기가 아닌 듯 하였다. 할리도는 역시 작가를 꿈꾸는 소년이었기에 그는 갑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말았다. 그의 꿈, 서재가 있는 집, 세상사에 연연하지 않고 밤새도록 글을 쓰는 산. 할리도는 자신의 이상적인 삶을 이 보잘것 없는 영감이 눈앞에서 실현하고 있음을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갔다. 할리도는 꼬박 10분은 넘게 고서프 노인을 지켜보고 있었을 것이다. 그동안에도 영감은 꼼짝 않고 글을 쓰는 것에 매진하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노인이 눈을 들어 창문을 보았다. 그가 창문 쪽으로 다가왔다. 할리도는 창문 밑에 바짝 엎드렸다. 노인은 창문을 열었다. 그리고 헛기침을 했다. 흠, 자, 나의 아름다운 복수자요. 창문으로 보고 있지만 말고, 저 방으로 들어오시게. 기다리고 있었네. 할리도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이 노인은 내가 자기를 찾아올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인가. 할리도는 홀린듯이 고서프 영감의 목소리에 반응하고 말았다. 그는 현관의 문 손잡이를 돌렸다. 잠겨 있지 않았다. 영감은 카눈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렇지 않았다면 문을 잠가 놓았을 것이 아닌가. 할리도니 고서프 영감 앞에 섰다. 영감은 테이블에 책을 한 구석에 치워놓고 의자를 뺐다. 그리고 한제라는 손짓을 했다. 자를 준비하겠네. 허리춤의 칼은 이따가 사용하도록 하게. 할리도는 순간 손을 허리 쪽으로 가져갔다. 하지만 뭔가가 마음에 빗장을 연 것만 같았다. 그는 다시 손을 거두고 의자에 앉았다. 그는 책상 위에 책을 훔쳐보았다. 그가 이름만 들어봤던 주코칸베리 유르바리보빠의 책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가장 좋아하는 스칸데르베그 이야기까지. 이 책으로 인해 할리도는 그의 마음을 열어제꼈다. 영감님, 영감님께서도 스칸데르베그 이야기를 읽으시는군요. 고서프 영감은 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럼 당연하지. 내 자네 나이 많을 때에는 이 책에 빠져 지냈지. 자네도 칼을 깎아 오스만 장군들을 물리치는가. 나는 옆집에 달걀 상대로 나무칼을 휘둘렀다가 그 집 아주머니한테 불깃짝이 터질 때까지 맞았지. 고서프 영감은 호탕하게 웃었다. 맞아요. 저도 제 양떼를 나의 군대로 삼고 전진 전진을 외쳤지요. 고서프 영감은 차를 내왔다. 자, 이제 본론을 이야기하지. 자네는 누구의 복수로 나를 찾아왔는가? 나는 나의 죄업이 깊어 누구한테 카논을 당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네. 피르비 가문인가? 아니면 조네딘 가문인가? 아닙니다. 저는 할리돈 보르부원입니다. 그래, 알겠네. 내 아들이 40년 전 우리 아버지의 복수를 한 것이었지. 그 아들은 26년 전에 또 다른 누군가의 아들에게 살해당했네. 난 이제 혼자이지. 나는 언젠가 이 카논의 종말이 올 줄 알았네. 자네는 다행이구먼. 나를 찌르면 자네는 이제 더 이상 자네에게 복수할 사람이 없는 거라네. 나는 이제 자손도 없고 나를 위해 복수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네. 그리고 어차피 얼마 후에 내 자연적 생명이 끝날 것이야. 카논의 연속 고리는 나한테서 끝나는 것이지. 이것이야말로 바로 선 그 자체일 것이네. 할리돈은 이 노인의 진심에 감동했다. 그는 칼을 내던졌다. 휘붐하도록 새벽빛이 밝아오고 있었다. 괜찮네. 인생이란 그런 것이야. 손에 피를 묻히면 반드시 누군가의 손에 죽게 되어 있네. 노인은 칼을 주었다. 그리고 그 암하포를 끌렀다. 응. 좋기 10년은 나를 갈았구먼. 이 날을 간 사람의 원한이 내게 전해져 오는군. 괜찮겠어. 빨리 끝낼 것 같구먼. 자. 내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게. 내가 나의 경동맥을 짚을 테니 거기를 그어 나를 단숨에 끝내주게. 그리고 이 장서들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이 장서들은 모두 자네가 가지게. 노인은 할리돈에게 다시 칼을 건넸다. 할리돈은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그는 노인을 죽일 수 없었다. 그는 칼을 떨구고 말았다. 노인은 할리돈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그리고 조용히 말을 했다. 응. 오늘은 자네가 너무 동요한 것 같구먼. 그렇게 손을 떨어서 어찌 내 목숨을 깨끗이 가져갈 수 있겠는가. 그럼 오늘은 아침 식사를 들고 가게. 고기 스프 남은 게 있으니. 할리돈은 울고 있었다. 그는 이 선한 노인을 해할 수 없었다. 이제 그는 혼자다. 아무도 해할 수 없는 노인이었다. 복수의 고리는 내 손에서 끝낼 수 있었다. 그래, 어머니, 고향 사람들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 그는 자신의 문학적 재능으로 이 모든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후회하는 노인, 고서프 영감 덕분에 얻은 지혜였다. 그는 노인이 스프를 가지러 간 사이 창밖으로 펼쳐진 돌투성이 계곡을 굽어보았다. 아름다운 아침 놀이, 돌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저 및 한목동이 양을 몰고 돌투성이 산길을 오르고 있었다. 하얀 양이 점점 붉게 보였다. 그는 목이 메었다. 한리돈은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곧 숨이 막혀왔다. 고서프 영감이 피아노 줄로 한리돈의 목을 조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